네 오늘 과연 노랑이분들이 어떤 섹터와 종목들 궁금해 하셨을까요? 아 바로 IPO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상장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K바이오팜이 꼽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노랑이분들이 가장 궁금한 종목으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참 어떤 건 잘 가고 어떤 건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빅히트가 그래도 반등을 살짝 해줬어요. 그래도 여전히 처음에 IPO 공모가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주가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IPO 관련주를 택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IPO 시장에서 지금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후로 빅히트 관련해서 이제 너무 고통받는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맞아요. 환불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께서 덜컥 매수하셨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올해 있었던 IPO 3사, SK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를 오픈방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쭤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빅히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IPO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빅히트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빅히트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네. 빅히트 관련해서는 제가 상장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공모가 밴드를 시총 3조 5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IPO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구독 경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미 멤버십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독하면 또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과 미 증시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을 평가할 때 PSR을 계산해서 11배 정도 매출액에다 대입을 해보면 2020년도 빅히트의 총 매출액 한 6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PSR 10배, 11배를 하면 시총이 6조에서 7조 정도 나오는 것을 오히려 공모 시절에 기업 시총을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상향해서 평가를 했을 때의 6조, 7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빅히트가 이제 30만 원, 35만 천 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30만 원 수준일 때 이제 시가총액이 10조에 달하는 부분입니다. 19만 원이면 6조 4,3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8만 원 정도 주당 18만 원이면 6조 900억 원 정도 됩니다. 17만 원 하면 이제 6조 아래인 5조 7천억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PSR을 적용한 시가총액 6조, 7조 원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17만 원 밴드는 위에서 형성이 돼야 되고 18만 원일 때 시가총액이 6조 900억 원 정도니까 18만 원 언저리 선에서 지금 이 구간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빅히트 엔터 뿐만 아니라 최근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들 보호 예수 물량 관련된 이야기들 나옵니다.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이려면 락업이라고도 하죠. 보호 예수 물량이 충분히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최대 주주 물량 또는 특수관계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어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주가가 형성될 텐데 최근 이제 사모투자합자회사, 사모펀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예수를 걸지 않은 물량 약 160만 주 이상, 300만 주 이상 각각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있을 때에 물량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도 17만 원, 18만 원 보셔야 되고 보호 예수 물량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물량이 나온다면 이상하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신규 상장된 주식들 6개월 동안 하락하는 비율이 19년도 기준으로 70% 기업이 대부분 6개월 동안 하락했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장 기업들 중에 25% 미만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빅히트 엔터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17만 원, 18만 원 밴드가 시가총액 6조 7초 원 수준이다.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걸리지 않은 부분들 물량 출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신규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좀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부분들은 6개월 동안 하락세 또는 횡보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마음을 굳게 갖고 기다리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채팅창에서 한 주를 사셨는데 21만 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허판석 해결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 예수 물량이죠. 죄송합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상장 후에 6개월 동안은 많은 주식들이 하락을 걷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누적 정보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빅히트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실 수가 있겠다.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조금 더 주가가 시세분툴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포착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빅히트 주주분들께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계신데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셔도 바로 내일 장중부터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장에 또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체, 전환청구로 인해서 주식이 상장된다고 하면 1년 동안 전환사체를 채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리픽싱 등 단가가 낮은 주식들이 추가 상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기업은 이 정도 총 주식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의 물량이 단가가 현재보다 얼마만큼 저렴하니까 이 물량이 출해될 경우에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황과 속보, 그리고 관심 종목, 특히 방송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에 비해서 친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는데 제가 가능한 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